비아 yak 안녕하십니까 비뇨의 약 tv 융 입니다 50대 후반에 에 비뇨기과 의사가 7년째 시알리스를 매일 먹고 있는 용량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아그라나 씨알리스 20년 이상 임상에서 사용되는 PD 효소 억제제라고 하는 약제들이 맨 처음에 협심증 약으로 개발되었다가 음경 혈류까지 좋아지는 혈관 활성 약물이다. 여성에서는 자궁 혈류를 좋게 해서 불입 난임 클리닉에서도 사용이 되고 소아에서는 선천성 심혈관 질환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혈관 활성 약물로 치매 예방약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뉴스 기사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 방면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뇨약적으로는 요도해면체 이완작용으로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FDA 허가를 받아서 일본 경우에는 6, 7년 전서부터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하는 거죠. 중년에 배뇨장애로 왔을 때는 비뇨기과 의사가 검진을 하고 전립선 약으로 처방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하는 거고 성기능장애 목적으로 할 때는 일반 약으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 심포지움에서 초청년자로 왔었던 호카이도의 삿포로의과 대학 비뇨기과 과장이 저랑 동갑내기인데 저녁에 소주 한 잔을 하면서 초청년자로 왔으니까요. 기분이 좋아서 일본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치료제 약물로 우선순위로 시알리스를 1번으로 쓰고 약물 사용 순서도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요. 소주도 잘 마시더라고요. 저도 지극히 공감을 했던 게 전립선 증상이라고 하는 게 40대, 50대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술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립선 증상이 좀 빨리 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40대 후반에 잔뇨감이라고 하는 문제 저로 하여금 알파 교감신경차단제를 몇 개월 복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약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골반 적은 운동이라든지 반신력 이런 행동치료도 전립선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40, 50대 환자들하고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많이 공감을 할 수 있고 오히려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50대 들어오면서 잔뇨감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FDA 공인을 받은 2.5mm 시알리스 메일로법을 전히 하루도 안 빼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피로도도 좀 덜한 것 같고요. 진짜 폐활량이나 폐동맥 효과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진료실에서 아주 답답하게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고 의사로서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약제를 더 챙겨서 먹게 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자꾸 운동량도 확실하게 줄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만은 40대 후반에 그 증상은 많이 개선이 됐고 50대 들어서도 잔뇨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어서 앞으로도 2.5mm 메일로법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 50대의 잔뇨감이나 전립선 증상을 상담하러 오신 환자들과 공감을 하고 치료 계획을 더해 경험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릴 때 공감대가 넓어진다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50대 후반에 또는 60대 초반에 중년을 시작하는 환자들이 세알리스 메일로법과 병용하는 약제로 알파 교감신경차단제에 처음서부터 병용치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전립선 검진, 갱년기 검진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 이걸 병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용량서부터 순차적으로 증상에 따라서 병용을 할지 결정하는 이런 것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오히려 같은 세대의 환자들한테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보람도 느낍니다. 처음서부터 모든 약을 병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알리스 자이드나 메일로법과 병용하는 약제들의 순위 랭킹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약제는 저용량에서부터 증상에 따라서 추적 관찰하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약을 선택하고 꾸준히 복용을 할 때 약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뇨의학TV 이웅이었습니다.